자 김태균 3번 타냅니다 그렇지 니가 났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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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0 내 와 와. 미친민.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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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아. 와. 와. 김태균 오우 좋아 시즌 16호 홈런 아 진짜 잘 치네 김태균은 홈런 진짜 잘 나오네 이게 참 같은 캐릭터 파워 타입으로 만들어도 캐릭별로 다 타격포멍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 아 또 찬스 왔어요 기술 쓰자 찬스 왔어요 찬스 왔어요 찬스 왔어요 아 기술까지 썼는데 포볼 좀 아깝네 와 아 줄어드는 아 아 아 아.. 골이었네 와 싹쓰리삼 좋다? 대박인데 11대0 그렇지 잡무감 빠지지 않잖아 또 1타점 추가합니다 김지니 12대0 1타점 지금 시작하는 중 지금 시작하는 중 지금 시작하는 중 오늘의 게임을 위upp할 수 있는 등 소리 Hallo 뇨에 영어로 활용하는 중 우리의eth 그리고 두개 밀어내기인가? 13 대 0이 되네 와 아헤 오우 하지만 정치차가 엄청 크죠 오우 슬라이더 계속 죽겠는데 오우 겨우 버텼다 아 가운데였네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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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승 3패 좀 심한데 점수를 엄청 탈탈 털리네 자 1회부터 찬스 왔어요 아 이상하다 잘 맞았는데 야 더블플레이로 묻네 오 또 찬스 왔어 이야 김태균 밀어서 넘깁니다 시비런 시즌 18 홈런 좋아요 야 제대로 밀었다 4대3 다시 제역전 아 아 타이밍을 완전 뺏겼어 오 또 찬스 왔어 아 까비 그렇지 무순가 완전 갈랐죠 아 좋아요 싹쓸이 이루다 야 야 김태균 여유있게 들어오죠 7대3 4점처럼 걸립니다 오 이 팀 갑자기 잘하네 애들 김태균 덕분에 또 폭발했나 아 근데 오우 다행이다 점수 안내줬네 3 3 3 3 8 8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아 오우 실점 안했네 오 이번엔 지명타자에요 그렇지! 잘 밀었죠? 울사바스타 김태균도 2루까지 뛸걸 그랬나 말루 이게 또 저렇게 더블아웃이네 응? 야... 뭐하냐 그렇지! 좋아요 안타는 진짜 잘 친다 약간 쪽 볼이었는데 그대로 밀어서 안타로 만듭니다 와... 투수가 다 말아먹네 이번 경기는 오... 오... 되게 찬스 왔어요 아... 가운데였는데 아... 목적볼이었는데 목적볼이었는데 수속은 되게 빠르네 그렇지! 좋아! 총매 들어오죠 삼성자 나이스 답장 올립니다 그래도 아 왜 이렇게 털리네 하긴 이 앞경기랑 전부 안되네 10 대 1 그렇지 어 와 잘 쳤는데 이게 또 야수 정면으로 가냐 퍼펙트 떴는데 점수를 교점을 해주는 거야 점수를 교점을 해주는 거야 아 육할 오픈이 조금 안되네 그래도 육할 때 유지하는게 어디야 그렇지 중전한타 좋아요 아 병사를 안 돼 1 대 1 1 대 1 1 대 1 1 대 1 1 대 1 2 대 1 2 대 1 2 대 1 2 대 1 2 대 1 2 대 1 2 대 1 2 대 1 2 대 1 2 대 1 걸렸어 잘 밀었다 오 좋아요 시즌 19 홈런 시즌 19 홈런 잘한다 야 일어서 넘기네 이걸 또 2 대 1 2 대 1 3 3 3 3 3 3 4 4 5 4 5 5 5 4 4 5 5 5 5 5 5 6 6 6 6 6 결국 동점돼? 대단하다 여기서 기수 쓰자 그렇지! 와! 이 사이에 주장 홈인 오! 좋아! 이 사이에 김태근 3목까지 좋아요 제 지은은 주 플레이 제 지은은 주 플레이 야 표자 아이고 야 또 타격 기회가 또 와? 아 이런 바깥쪽 볼을 쳤네 어? 오 겨우 이기네 이번에도 3번 지명타자에요 6칼 4푼 7리 6칼 5푼 조금 안됩니다 그렇지 김태균 좋아요 시즌 20 폼론 야 빙어서 많이 넘기네 그렇지 또 밀어서 우측으로 좋아요 미타 좋습니다 2 1 away baseball is a game of streaks and runs and he is on one right now no question he's swinging the bat very well of late and when that's the case you can't wait to get in the batter's box definitely the case in this game that's his second base knock this one for extra bases that's now two hits so far for him in this one in time to first and there are two away so stepping in Ryan McKenna now they are back now they are back so the timing is really hard to get so it's no runs on a hit no errors and a man left 3 3 3 3 3 3 3 3 2 2 oh 또 3 3 2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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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차인데 승부하지 투아웃인데 그만큼 김태준 두려운 거죠 와 이걸 또 못 버티네 투수들이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왜 이러는 거야 투 런?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어? 한타? 아하이 잘 맞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못 이기네 투수들이 좀 잘 해줘야 되는데 투수가 문제야 다 보리였네 다 보리였네 앞에서 찬스가 안 오네 찬스 왔을 때 딱 김태준이 쇼타임 써가지고 대량 득점 올리면 되는데 어? 너무 빨리 미들었다 해 해 해 해 해 아 몸쪽 공 안타? 아이고 뒷고 Simpson 그가 좌우를 하는 게 아 터블링 몸쪽 공 버렸어야 되는데 와 이게 또 이 경기는 아예 다 안되네 와 근데 동점 만들었어 이기네 이번에도 3번 지명타자 아 앞경기에서 무한타여가지고 타율 많이 깎였어 아 볼이었는데 왜 이렇게 볼만 던져 이것들이 오 걸렸다 아 잘 맞은게 다 야수정 만우가 아 아 아 그렇지 긴 침묵을 깹니다 뭐 계속 잘 칠 순 없으니까 아 아 정살 뭐냐 아 오 좋아 김태균 찬스 왔어요 아 좋은공 좋아 아 그렇지 좋아 어 어쨌든 동점 만들었다 아 아 어 도망구 오? 아, 한 2타 좀 올렸어야 되는데 와, 그걸 또 못 켜? 투수들이 문제구만 그래, 그래도 타점 올렸다 좋아 아이고 어우, 팀 베이삭스 패배 많이 좀 하면서 지금 한 경기 차이로 2위한테 쫓깁니다 자, 올스타 1루수 부분은 어우, 김태균 뭐 압도적 1위네요 자, 타율 그래도 6할 때 유지했습니다 타율 1위 김태균 안타수도 1위 2루타 1위 홈런 1위 타점 1위 트루 1위 장타율 1위 OPS 1위까지 김태균 일단 AA 이미 씹어먹었어요 이 정도면은 AA 대표와는 거보입니다 자, 김태균 2위로 올라섰고요 AAA 스타터는 제꼈습니다 이 상태 계속 유지하면 상반기 올스타 끝나고 AAA 콜업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MLB 더 쇼 20 로드 투 더 쇼 한화 레전드 김태균의 메이저리그 도전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